연규빈 선수가 투수로 올라왔습니다. 그렇죠. 아, 부담이 되죠. 게다가 곽병진이에요. 8경기 연속 홈런이 있는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오늘 뭐 남부울스타의 투수들은 조금은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 마운드에 오르는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배틀을 끌었습니다. 1&2! 그래서 권지강 감독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키를 넘어서 떨어지는 타! 탐장까지 갑니다. 자, 한 점 그리고 두 점 그리고 서점 모든 주자가 홈플레이트로 돌아왔습니다. 주자 1소 2루타입니다, 역시. 8대1! 예, 곽병진 선수 타격은 잡아 당기기도 하고 아웃코스를 밀어서 때리는 아, 정말 그 3번 타자다운 그런 타격이 나왔습니다. 자, 연규빈, 곽병진과의 승부였는데 곽병진은 자신에게 찾아온 무사 만루의 기회를 이렇게 팀에게 석점을 안기는 보답을 해줬습니다. 자, 연규빈, 곽병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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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곽병진.